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의 전투기 지원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F-16 등 첨단 전투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F-16s for Ukraine, the U.S. today gave the final OK, but it could be next year before they see action. 엘리슨 바버 with our report from the air. 뭐뭐한지 몇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지 몇 달 후, F-16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지, 플래지, 맹세, 서약, 공략, 동사로 맹세하다, 서약하다, 플래지트, 뭐뭐, 뭐뭐 하겠다고 맹세하다, 약속하다, 플래지트, 뭐뭐. 뭐뭐한지 몇 달 후,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지 몇 달 후, F-16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한지, 미국은 오늘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은 오늘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그들이 액션을 보기 전에, they는 F-16s가 되겠고요. 여기서 액션은 전투란 뜻입니다. 그들이 전투를 보기 전해라는 것은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see action, 전투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F-16이 전투에 참가하기 전에 내년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F-16이 전투에 참가하기까지는 내년이 될 수도 있다.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내년이 되어야 F-16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처음부터요. months after President Biden pledged F-16s for Ukraine, the U.S. today gave the final OK, but it could be next year before they see action. months after President Biden pledged F-16s for Ukraine, the U.S. today gave the final OK, but it could be next year before they see action. 앨리슨 바버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그것은 제트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제트기냐면 관계대명사 D-이 생략되었고요. Everyone seems to 모두가 이러이러하는 것 같은 제트기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제트기 모두가 화제로 삼고 있는 듯한 제트기 모두가 그 제트기를 화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It's the jet everyone seems to be talking about 우리는 그들에게 팔아야 합니다. F-16 제트기를 We should sell them the F-16 jets Ukrainian F-16 pilots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d have pilots training on American-made F-16s by now. But it has not happened yet.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모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d have pilots training Ukrainian officials thought they would have 우드가 추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모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드가 추격이 되어서 thought they'd have 이렇게요. thought they'd have thought they'd have 가 아니라 thought they'd have they have 가 아니라 they'd have they'd have 발음이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죠. 한 번 더요. They'd have Thought they'd have 한 번 더요. 모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모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즉 모모를 가지게 될 줄 알았다는 뜻이죠. Thought they'd have 한 번 더요. 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모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종사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미국선 F-16을 타고 지금쯤 미국선 F-16을 타고 지금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일단은 전화가 시작됩니다 한 대변인, 우크라이나 공군대변인은 말합니다. 전취사 with가 왔죠. with Ukrainian's Air Force 이렇게 했는데요. 이럴 때 with뿐만 아니라 of 또는 at도 다 가능합니다. of Ukraine's Air Force 이렇게 of 가능하고요. at Ukraine's Air Force 이렇게 at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어떨 때는 of가 오고 with가 오고 애시오는지 헛갈릴 때가 많은데요. 초보자나 중급자들은 with가 왔는지 of가 왔는지 애시왔는지 관심도 없고요. 또 잘 모릅니다. 그런데 with가 오는지 of가 오는지 애시오는지 이거 헛갈리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 좀 하신 분들입니다. 굳이 구별을 하자면 with는 소속을 나타내고요. of는 어느 기관의 한 부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느 한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at은 위치를 나타내죠. 어느 기관에 있는 누구누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설명드린 것이고요. with나 of at 다스이고요. 가장 강하게 소속되어 있는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of가 되겠습니다. of는 한 부분. 그래서 그 기관의 소유를 나타내니까요. 첫 번째 조종사 그룹이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덴마크에서 첫 번째 조종사 그룹이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덴마크에서 하지만 그 트레이닝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뭐뭐 전에는 2024년 여름 전에는 하지만 그 트레이닝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뭐뭐 전에는 2024년 여름 전에는 첫 번째 조종사 그룹이 훈련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선 중간에서 하나는 아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로봇이 훈련을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Denmark, but that training might not be complete before summer 2024.